감사합니다. 우리 10편 114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4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절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10편 114편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애굽의 문화는 화려해 보였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문화는 야만 문화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10만이 넘는 노동력과 첨단의 기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단한 유족들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미이라 몇 개를 넣어두는 무덤에 불과했어요. 대단한 사색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들었던 그게 만약에 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브릿지를 만들었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미라를 놔두는 그냥 묘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만약에 그들이 알았더라면 우리의 삶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달렸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방향을 모르니까 아무데나 갔어요. 어떤 분은 아리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병원을 갔었는데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도 정신병 환자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앞뒤가 다 잘 맞고 논리적이고 수긍이 가요. 아주 분별력 있는 얘기들을 해서 나중에 원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기 보니까 다 정상인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지 물었대요. 그랬더니 원장이 저도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분별력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전부 모든 대화가 자기 얘기만 한대요. 온통 자신뿐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정신병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세상이 거대한 정신병도 같다고 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기술도 좋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다 자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 정치에 관한 얘기, 감정에 관한 얘기, 전쟁에 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 궁극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고 과학적인 눈이 열려있다고 해서 방향을 제대로 간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유럽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가장 철학적 사고가 깊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시면 아시는데 철학을 끌고 가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웬만한 철학자들은 다 독일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국민의 수준이 교육률이 높고 철학적 사고가 깊은 나라가 했던 일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나치짐을 만들었어요. 나치짐이 나올 때 온 국민이 열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다고 방향이 맞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국은 대단히 어드밴스된 나라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문화와 그 문명은 야만 문명이었어요. 아, 목사님 고대에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유적들을 남긴 나라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장님, 그런 나라가 없다는 나라가 없다는 나라가 없다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요. 딱히, 그런 나라가 없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피라믹이 대단하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튜프하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많은 노동력과 저 기술을 가지고 미라 몇 개 논원은 그거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약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광약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는 여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성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조 바이든이 여러분 집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집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미 행정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집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능이 완전 바뀌었어요 미 행정부의 중요한 결정들이 거기서 여러분 집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구하는 내 집으로 내 성소로 삼겠다 신분이 완전 바뀐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생긴 거고 내 영토로 만든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보호할게 내가 지킬게 그 얘기예요 이 약속에 대한 증거가 출애굽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혹시 장애물이 있어? 그럼 내가 처리해 왜냐하면 내 영토니까 혹시 가는 길에 그게 바다야? 장애물이? 그럼 바다를 내가 가를게 혹시 사막에 농사해서 먹을 게 없어? 땅이 사막이야? 그러면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자기 영토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자기 영토잖아요 자기의 영토라는 것의 증거 출애굽기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가니까 요단이 맞고 있어요 요단은 거꾸로 흐르게 만드세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건데 그게 역으로 돌아서 거기에 길을 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성수삼고 영토삼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이 얘기야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섭타이틀의 주보에 두 번째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어요 광야에서의 신분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겠잖아요 너네가 광야 노예 생활했지 여기 와봐 여기에서는 내가 다 지켜 내가 하는 걸 봐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요하께서 너를 위해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기만 해도 돼 하나님이 아신다고 약속했잖아 자기 영토라고 얘기했잖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게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는지 한번 봐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샘물이 나게 할 거야 봐 자기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시고 보호하시는지 여기서 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섭타이틀은 가난에서의 권세라고 적었어요 신분이 바뀌면 거기에 권세가 같이 따라와요 그냥 평민으로 살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따른 권세가 같이 붙어요 하나님이 신분이 바뀔 때 어떻게 상황들이 바뀌는지를 광야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가난을 들어갔어요 요단 건넜잖아요 요단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난에 들어왔어요 그래 지금까지는 잘 봤으니까 지금부터는 니네가 권세를 사용해봐 신분의 권세가 따라와 그때부터는 가난을 직접 정보하게 만드세요 그 말이 오늘 읽었던 7절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들을 봤지요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가는 것들을 봤는데 7절에는 땅이요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제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땅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강력한 안악자 손이 있는 곳에도 갈렙이 들어갈 때 뭐라고 하던가요? 고백하고 들어가잖아요 요소와 2장 우리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2장에 보면 이제 가난을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앞에 엄청난 견고한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 전에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홍해도 갈라주셨고 다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여리고는 든든히 서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탐금 2명을 여리고 성 안으로 보내요 그리고 한 집에 가서 지금 숨어 있는데 그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여기 지금 스파이가 두 명이 지금 여기 여리고 성에 들어왔는데 색출해 내놔 보니까 여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고 정보가 들어왔다 빨리 가서 잡아라 얘기한 거예요 군들이 찾아가서 이제 스파이 둘이 들어왔는데 내놔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렇게 돼 아 오기는 왔었다 우리 집에 왔었는데 속히 나갔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숨겨놓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숨어있는 그곳에 정탐꾼이 숨어있는 곳에 라합이 급히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소와 2장 9절 읽어드리께 말 말하되 여왁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 여왁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 1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말면 아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인데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전 녹았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다 잃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올라가 가서 정복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사 5장 1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가난 왕들이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요하께서 요단문을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선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를 점령하고 났더니 여리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의 일곱 족속이 사는 그 온 나라의 31개의 왕들이 전부 다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다 지금 혼미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주어졌고 그 신분에는 권세가 같이 따라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권세를 어디 가서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을 때 신분이 바뀔 때 권세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아무 힘없이 이렇게 힘없는 크리찬으로 살아요? 안 써서 그래요 있는데 안 써서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는데 왜 그래요?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단의 세력은 이미 마음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요 사용하면 돼요 그리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단의 머리가 다 깨어졌어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대요 가서 정복하면 돼요 핫족속, 희위족속, 브리기스족속, 여부수족속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그냥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누가 때리면 막 울잖아요 더 하달라는 그 얘기죠 만약에 장성했으면 성인이면 안 그러겠죠 때리지 말라고 하겠죠 그리고 제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4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아빠 저 애가 나를 계속 때려 저 애가 내 물건 계속 뺏어가 30년째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You have power. Now go fight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여기 희위족속이 있고 여부수족속이 있고 기르가스족속이 있고 해족속이 있고 아모리족속이 있고 있는데 어디도 못 들어가요 이 애가 나를 괴롭히고 이 애도 나를 괴롭히고 경제가 나를 괴롭히고 가정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계속 당하고 있어요 아니요 싸우면 돼요 사람들이 신분이 박혔는데도 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또 자녀들 원망하고 또 환경 원망하고 내가 공부 많이 못했던 거 원망하고 내가 과거에 상처 가지고 그걸로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상처라는 것 내가 기회를 놓쳤던 것 나가서 싸우면 돼요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고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오랫동안 이게 늘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몰아내면 돼요 가난은 우리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다른 족속들이 살면 몰아내면 돼요 한쪽에는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을 거고 한쪽에는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을 거고 있겠죠 경제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거고 몰아내면 돼요 섭타이틀 네 번째 그렇게 잡았어요 불행은 선택이라고 왜 불행하느냐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그래요 우리가 도전을 선택했으면 정복할 거예요 그런데 도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왔어요 권인도 후서 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냐며 거꾸로 뚫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아무리 애워싸도 쌓이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그런데 여러분이 낙심을 선택해서 그래요 답답한 상황이 왔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계속 괴롭힐 수도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냐며 거꾸로 뚫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서 넘어졌어요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됩니까? 다른 걸 선택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린 것 습관적인 죄 또 오래된 영적 문제 불안함 초조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꽉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몰아내면 돼 하나씩요 새끼 낙타가 자기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우리는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왜 코는 이렇게 숨을 뱉을 때는 열렸다가 코가 또 왜 닫히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아무리 사막에 세찬 모래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이 그렇게 긴 거야 그리고 코는 코 속으로 모래바람이 막 돌아와도 딱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쳤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이 왜 이렇게 크고 넓어? 물었어요 또 아 그거는 모래 사막을 아무리 오래 걸어도 거기에 푹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발이 넓은 거란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혹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사막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을 계속 걸어도 몇 줄을 걸어도 이 안에 지방이 또 수분이 들어있어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 그래서 또 다시 어린 낙타가 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엄마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 거칠은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놀림거리, 구경거리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 땅의 가장 극한의 환경인 사막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개체는 거의 없어요 낙타가 거의 유일해요 사람들은 낙타를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고 물건을 싣고 옮겨다 줄 수 있는 지금 21세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낙타보다 자동차 건너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시고 권세까지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놀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구경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극한의 환경인 사막을 건너는 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낙타는 발이 깰죽하게 엄청 길잖아요 사막은 뜨거우면 땅에 있는 모래 지열이 140도씩 올라간대요 그런데 발이 기니까 그 지열을 바로 몸이 받지 않아요 뚝 떨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에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온도가 10도 차이가 난대요 땅과 낙타 배까지 다리가 길어서 그렇대요 사막에서 15일을 걸어도 버텨내요 왜냐하면 물을 한번 마실 때 30갤런씩 마셔요 그리고 등에 혹처럼 생긴 것은 지방이에요 에너지를 다 저축하고 있는 창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걸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볼록 나왔던 혹이 푹 가라앉는데요 에너지가 다 빠지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권세에 있어요 사용하시면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으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또 갈등으로 문제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누가 나 때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주세요 기칙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신 권세에 있어요 그걸 사용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해도 잘 안되던데요 시도했는데 또 실패했는데요 아이들이 걸음을 걸을 때 그래요 넘어져요 또 일어나서 또 걸으면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 잘 걸을 수 있어요 나중에 뛰어요 성인이 되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도 도전 잘 하지 않아서 그래요 권세 사용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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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 세상이 말하는 결심이 아니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날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도끼가 사라지며 오직 영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서만 가지고 며칠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던지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쌓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염짝 살리고 이 땅의 흔한 무너지도록 오직 영호와의 신으로 우리 출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전시만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며칠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며칠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며칠만 그곳으로 가라 며칠만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I want to find the things I want to find the things The gave just to me And not limit astray By what people say I want to find the things Prepare just for me And not limit astray By what I see Helping those who hear I pray the light of Christ I pray the light of Christ That shines in me Will save the field And make the darkness free Lord, I pray that you Will fill my soul Your spirit is all I need I'll take your life to the place Covered in darkness To those lost in despair There I'll take to hope in blood And to the broken souls I'll take your promises Lord, hear the name He sent me to that place I'll take your life to the place Covered in darkness To those lost in this hell I'll take true hope in blood And to the broken souls I'll take your promises I'll take your promises Lord, here I am Please send me to that place In your name I'm going to go and walk her I'm going to that place Prepare for me 하나님이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십시오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배너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도전하고 정복하라고 신부가 권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giving us our identity authority to go out and conquer all things 광야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이제 가난에 들어가서는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붙잡습니다 We hold on to your command that in the desert as a child of God who protected us but now as an intercane and we are to go and conquer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복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문제들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이미 머리가 짓밟혔고 그리소는 승리하셨습니다 We know that Satan's authority has been crushed His head has been crushed and Christ is victorious 승리하시는 그리소가 우리 안에 인마 안의 로 함께하시는 이 사실 붙잡게 해 주옵소서 We help us to hold on to the promise that the victorious Christ is with us through the blessing of Emmanuel 2024년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새로운 승리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에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소에 놀러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가는 길 장애물들 신부가 권세 가지고 정복하며 나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